어제 막을 내린 K리그에서 최고 선수의 영예는 아쉽게 우승을 놓친 울산 김보경에게 돌아갔습니다. 암투병 중인 인천 유상철 감독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전북의 막판 짜릿한 역전 우승으로 막을 내린 프로축구 K리그. 흥미진진했던 우승 경쟁만큼이나 최고 선수 타이틀을 놓고 갑축전이 펼쳐졌습니다. 국내 선수로는 유일하게 주자리수 골과 도움을 작성하며 팀 우승을 이끈 전북 문섭민. 최종전에서 우승을 놓쳤지만 개인 최고 시즌을 찍으며 국내 선수 최다인 2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울산 김보경. 도웅 2위, 100점 3위 등 달구벌 돌풍의 주인공 대구 세징야까지. 수상 가능성을 붙는 질문에 선수들의 대답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시상식의 대미로 최우수 선수의 김보경이 호명되자 장래에는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문섭민과 세징야도 김보경과 함께 베스트 11의 이름을 올려 기쁨을 누렸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소속팀 인천의 1브리그 잔류 약속을 지킨 유상철 감독은 베스트 포토삼을 수상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K리그는 올 시즌 대구발 흥행돌풍과 끝까지 순위 경쟁을 이어가면서 사상 처음으로 평균 반중 8천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TV도선 박상준입니다.